중대지에 처벌 등에 관한 대안 다 해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소에서 그렇게 남아갈 때 누가 알았겠어요. 아들아 항상 차 조심하고 그런 말만 했지. 그 6시가 미칠 것 같은 거 없어. 처음에 사람 없어. 근데 저녁만 되면 누군가. 좀 있으면 올 시간인데. 그 법을 만들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았어요. 아침에 출근했던 내 가족이 저녁에 싸늘한 시신이 돼 돌아온다면 그 아픔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돈을 벌러 일터에 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사람이 지난해에만 11월 말 기준 544명. 거의 하루 2명꼴로 아까운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런 비극을 막으려고 만든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로 시행 1년을 맞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회사의 잘못으로 사망과 같은 중대한 산업재해가 일어났을 때 그 회사 최고 경영자를 형사처벌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이 법.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을까요. 저희는 회사에서 남편과 자녀를 잃은 유가족들을 만나봤습니다. 아기 심장 뛰는 소리가 들립니다. 임신 2개월. 권금희 씨 부부에게 아기가 생겼습니다. 몇 차례 유산 끝에 얻은 소중한 아기였습니다. 남편 동우 씨는 아기가 생겼다는 소식에 눈물까지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동우 씨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곧 좀 있으면 문 열고 들어올 것 같고. 그런데 저녁만 되면 그런 거예요. 좀 있으면 올 시간인데. 크레인 수리기사인 동우 씨는 동국제강의 협력업체에서 일했습니다. 지난해 3월 회사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에 금희 씨의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한 11시쯤인가 전화가 왔어요. 동우가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병원에 지금 실려갔다. 어디 어디 병원에 응급실을 빨리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가니까 그냥 선생님이 일단 그냥 앉으라 하더라고요. 침대에 저보고. 아치니까. 이성욱 씨 사망하셨다고. 뭔 말이냐고. 그토록 바랐던 아이도 보지 못한 채 동우 씨는 일터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이랑 같이 가서 아이 심장소리를 듣고 그 사람이 우던 게 생각이 나고. 그러면서 또 다음에 가야 되는데 사고가 났어요. 그냥 한 번밖에 못 봤어요. 그래서 이름은 지어주지 못했고. 동우 씨는 크레인을 고치던 중 안전띠를 묶어두었던 와이어가 갑자기 작동해 사고를 당했습니다. 회사는 동우 씨의 실수로 사고가 난 것처럼 말했다고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회사 측이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원래는 올라가기 전에 전원을 차단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전원을 차단하고 올라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결국은 이제 전원이 차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비하는 고인과 함께 그때 4명인가 올라갔었는데. 그 천정 크레인이 높을 때는 천정에도 신호수를 한 사람 두고 또 지상에도 신호수를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또 그날은 천정 크레인에 지정됐던 신호수가 올라가지 않아요. 동국재강은 고용노동부에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동국재강이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임원진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 불언서를 작성해달라고 했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봤어요. 합의금에 처벌 불언서. 앞으로 어떠한 경우도 뭐 그렇게 돼서 하지 않는다고 해야 이 돈을 주겠다. 변호사비 아끼시고 합의하시죠 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딱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왜 변호사를 맡기고 합의를 하자는 거지? 우리 신랑 죽음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빨리 무마시키려고 하지? 금희 씨는 서울의 동국재강 본사를 찾아가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동국재강 대표의 공식 사과와 사망사고 책임자의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어제는 우리 아이로의 산부인과를 다녀왔어. 그곳에 가니 더더욱 당신이 그리웠어. 우리 애기 심장 소리를 들을 때마다 당신이 떠올라서 눈물이 났어. 당신이 얼마나 기뻐했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아팠어. 지금 무엇을 외도 당신은 돌아올 수 없지만 당신이 죽음 뒤에 숨어 자신들의 거짓과 죄를 숨기려는 자들을 꼭 제값을 치르게 할게. 그래야 당신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사랑합니다. 동국 씨. 동국재강은 이동우 씨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판단하고 있을까. 동국 씨에서 왔는데. 동국 씨에서 왔는데. 동국 씨 연락을 하셔야 되고요. 말씀해 주실 담당자분도 없으신가요? 네. 동국 씨 연락을 하셔야 되나. 동국 재강에 공식 취재를 요청했지만 수사 중이란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지난해 9월 화성시 화일약품에서 큰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 17명이 다치고 1명이 숨진 중대재해 사고였습니다. 화성 중앙병원을 이송했는데 의사에게 최종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자마자 나는 바로 아들을 있는지 여기 영안실에 있는지도 모르고 병원에 있는 줄 알고 아들을 바로 오자마자 볼 수 있는 줄 알았더니 아들이 안 보여. 우리 아들은 어디 있어요. 내가 그렇다니까요. 형사들한테 했더니. 처음에는 병실에 있는 줄 알았죠. 사망자는 29살 청년 김신영 씨. 신입사원이었습니다. 처음에 봤을 때 얼굴이 만신장이 됐었어요. 말이 아니에요. 막 유리 파편이고 뭘로 맞아가지고. 무릎도 나가고 갈비뼈도 나가고. 막 침개져 나간 것 같아. 제가 보니까 뛰어내린 게 아니고 사람이 폭발해. 튀쳐나간 것 같아. 신영 씨는 어머니에게 딸보다 더 곰살맞은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둘째라 역시 딸로릇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참 착하고 좋은 아들이었죠. 너무 지금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가끔 제 방에 가면 너무 생각나가지고. 폭발은 막힌 배관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정비를 하기 전 기계 가동을 멈추지 않았고 전문가가 아닌 일반 노동자가 정비를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화일약품은 반응기 배관 중 일부가 막혔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정비하도록 하면서 기계 가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한 정비 전문가가 아닌 일반 근로자가 막힌 밸브를 여는 위험한 방식으로 정비를 진행하게 하였습니다. 29살 신영 씨의 안타까운 죽음.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 화일약품은 수사 중이란 이유로 취재를 거부했습니다. 신영 씨의 아버지가 화일약품을 찾아가 사과를 요구했지만 임원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신영 씨의 부모는 화일약품 대표이사의 공식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50일 동안 장례식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진상 2명 얘가 어떻게 해서 했나 사과를 와서 하는 일이고 두 번째는 자기네가 잘못했으면 잘못한 사람은 책임자 처벌을 받아야죠 당연히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우리 신영이 같은 애들이 일어나지 않게 재발 방지를 해야죠. 파리 바게트로 유명한 SPC의 계열사 SPL에서 한 청년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안전보건공단에서 제작한 사고 예방 영상입니다. 소스를 배합하는 교반기의 끼임 사고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23살 이유미 씨는 이 영상처럼 사고를 당했습니다. 고인께서 이제 발견되었을 때 이제 기계에 거의 뒤집어져서 이렇게 물구나미 서기한 자세처럼 완전히 서 있는 자세로 끼어 있었다라고 하시고요. 최초에 발견했을 때 이제 고인을 꺼내려고 이렇게 잡아당겼는데 고인이 잘 꺼내지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사고 직후 현장 사진입니다. 동료들이 교반기에서 소스를 퍼냈지만 유미 씨는 이미 사망한 뒤였습니다. 얼굴에도 막 긁힌 자고 흉터들이 있고 팔 부러지고 자꾸 그때 그 모습이 자꾸 생각이 나 왜 우리 딸이 이렇게 왜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는지 전혀 전혀 모르겠어요. 전혀 제빵사가 꿈이었던 유민 씨 어머니에게는 친구처럼 살갑고 듬직한 딸이었습니다. 사고가 난 교반기입니다. 뚜껑도 없었고 자동 멈춤 장치도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한 명만 더 있었으면 살았겠죠. 간단해요 여기 옆에 다 여기 옆에 비상정지 스위치 있어요. 스위치 여기 그것만 눌렀으면 살았어요. 이 부분에 비상정지 스위치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렸을 때는 이걸 눌릴 수가 없죠. 자기가 어떻게 온 거예요. 안전작업 표준서에 교반기 작업은 2인이 한다고 되어 있지만 당시 유민 씨는 혼자였습니다. 정말 그 안전장치만 있었다면 다들 아시겠지만 2인 1주만 됐었어도 우리 딸을 이렇게 뺏어가진 않았을 텐데 저는 회사 측 정말 정말 강력한 처벌을 원해요. 정말 벌 받아야죠. 사람을 죽였는데 자기는 책임이잖아요. SPL 강동석 대표이사가 국회에 출석했습니다. 사측이 2인 1조 작업 규정을 어겼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2인 1조 작업 대상인지 아닌지는 명확하게 규정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저희 내부 작업 표준서에 의하면 소스 배합이라고 하는 일련의 공정을 두 사람이서 함께하는 작업으로 정의돼 있습니다. 2인 1조죠. 2인 1조라고 단언 짓기 어렵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SPL 측이 PD 수첩에 보낸 답변서입니다. 교반기 작업은 2인이 하지만 모든 공정을 둘이서 같이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사고가 났던 공장에 동료들이 모였습니다. 내 손으로 맛있는 빵을 만드는 게 꿈이었던 23살 유민 씨. 거짓말을 했고요. 자고 나면 깨누 꿈이었으면 하고 어딜 가도 열심히 모든 일을 해내던 너 힘들어요? 바꿔줄까요? 언니들과 동료를 위할 줄 알았고 내 갈래하며 일에 욕심도 많았었지 사랑하는 엄마 지켜야 할 동생들도 어디 먼 길이나 할지 얼마나 나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미안하다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 꿈을 미쳐 펼쳐보지도 못했습니다. 사고가 난 다음 날 SPL에서는 흰 천으로 사고 현장이 가려진 채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심지어 동료의 시신을 수습하느라 큰 충격을 받은 노동자들까지 작업에 투입됐다고 합니다.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목숨이 어떻게 취급받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경영자들이 안전 문제를 소홀히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가 무는 과태료가 겨우 4,500만 원 정도였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안전 예산에 책임이 있는 경영자를 형사처벌하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진 건데 현장에서는 이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30살 청년 손민혁 씨 지난 2월 전에 없던 극심한 피로 증세가 찾아왔습니다. 피부와 눈동자가 노랗게 변하는 황달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진료를 받은 결과 병명은 독성 간질환 간 수치가 470으로 일반인보다 11배 넘게 높았습니다. 얼굴만 노란 게 아니라 온몸 전체적으로 상체 전체적으로 노랗고 눈알까지 노랗고 하니까 이게 또 간은 이게 간이 아프다고 증명이 됐으니까 간 좀 솔직히 한 번 무너지면 다시 세우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다들 그래가지고 엄청 많이 걱정했어요. 부모님께서 온 몸에 피부 발진도 생겼습니다. 1년이 되어가는 지금까지 발진 증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혁 씨가 다니던 김혜의 대응 아르헨틴 노동자 13명과 이웃도시 창원의 두성산업 노동자 16명한테서도 유사한 독성 간질환 증상이 집단으로 나타났습니다. 3명 정도는 좀 수치가 많이 높고 기본 수치가 뭐 40 뭐 이렇게 본다면 거의 뭐 800에서 900 천 넘어가시는 분들 간 수치가 간 수치가 천 넘어가가지고 좀 심했죠. 이거는 그냥 나올 증상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고용노동부가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대응 아르헨틴와 두성산업은 모두 공업용 세척제를 사용하는 업체. 피해자들은 모두 유독성 트리클로로메탄에 중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척제입니다. 금속의 표면연부되어 있는 기름을 제거하다 보니까 기름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우리 일반적으로 신나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 물질은 자극 환경 측정을 해서 노출 기준의 50%가 초과를 하면 국소배기장치에 대해서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유독 가스를 빨아들이는 국소배기장치가 문제였습니다. 고기찍 가면 고기 끓으면 연기 나잖아요. 연기 나오면 그 내리잖아요. 그 배기잖아요. 그게 후드 득트거든요. 그게 국소배기장치거든요. 화학물질을 사용한다면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해가지고 공기 중으로 화학물질이 노출이 안 되는데요. 흑산이 안 되는데요. 그건 문제가 발생이 안 나거든요. 두성 같은 경우는 국소배기장치가 없었던 거고요. 아예? 네. 대응 RNT 같은 경우는 국소배기장치가 있는데 성능이 미달되었던 거예요. 창원지검은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두성산업대표를 기소했습니다. 반면 같은 증세에 피해자가 발생한 대응 RNT 대표 이사는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더 억울한 것은 안전 문제에 대한 회사의 태도였습니다. 대응 RNT는 노동 강도가 강한 현장이라고 합니다. 생산성을 높이겠다며 여성 노동자들이 화장실에 갈 때마다 보고하고 승인받게 했습니다. 한 여성 노동자의 메신저입니다. 화장실에 갈 때마다 관리자에게 보고했습니다. 나 뜨겁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냥 너무 그냥 머리 푹 숙이고 자기자리를 떼어가기 바쁩니다. 내가 왜 이래야 되나 3, 4, 5명 감옥과 질망하게끔 만들려고 자기들은 손 놓고 3, 4, 5, 5여서 수다 들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계속 누르면 우리는 주시하는 거예요. 이모도 울고 그랬어요. 진짜 화장실 남편한테도 이야기 못하는 거 내가 화장실 가는 거에 너희한테 이야기해야 되는 조장들이 다 남자니까 관리자들은 다 남자거든요. 그런데 의사에서는 많이 간다. 체크해야 된다. 헬스 체크해가지고 진짜 헬스 체크했더라고요. 표가 있었어요? 표가 있었어요. 헬스 체크하면 표가 있어요. 이거는 몇 번 가고 한 번 가면 몇 분 동안 있는지 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산재 예방을 위해 노사가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분기마다 1회 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응 R&T 노동자들은 사측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해 왔다고 비판합니다. 12월 20일 오늘이잖아요. 오늘 8시부터 하자고 회사에서 공문을 보내면 무조건 해야 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분기마다 개체인데 이걸 안 하게 되면 회사에서 가태료를 내야 되는데 그거는 해야 되니 와지모터에서 회의는 하고 2시간 정도 지나면 회사 바쁘다 하거든요. 나가버립니다. 안건들도 많이 남았는데 저희가 느끼기로는 과태료를 내지 않기 위한 안전점검 활동을 방해하다가 급기야 경찰까지 불렀습니다. 조퇴했잖아요. 저희가 조퇴를 했으니까 회사 밖으로 나가라는 거. 조퇴를 했고 연차를 썼으면 회사에 들어오지 마라 나가라 하더라고요. 여기 직원인데 조퇴 쓰고 연차 써도 못 들어올 때는 아니지 않냐. 여기 직원인데 경찰 와가지고 경찰이 제재하려고 했는데 현장 작업복을 입고 있으니까 다 같은 옷을 입고 있으니 경찰도 옷을 애매한 걸 내보내기도 애매하고 끌어내려고 하니 직원이고 직원인데 끌어낼 수는 없잖아요. 2년 전 화재가 났을 때도 노동자들의 안전점검 활동을 방해했다고 합니다. 불 끄러 갔다가 생선 현장은 자리를 이탈했다. 우린 불 끌어왔다. 산부위원이라 조사도 해야 된다. 왜 불난지도 원인도 알아야 된다. 사인 찍고 하니까 승인은 안 했는데 왜 이동했냐. 자기 자리에서. 불타는 거 보고 있어야 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경고장 날아왔어요. 공문도 날아왔어요. 회사에 공문이 직접 왔어요. 당시 사측이 보낸 경고장입니다. 교부 사유는 현장 안전점검 중단 요청에 불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응 R&T가 PD 수첩에 보낸 답변서 화재가 아니라 화재의 전단계인 연기 발생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대응 R&T는 고용노동청으로부터 국소배기장치 성능을 개선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사측이 안전보건에 관한 노동자의 의견을 들었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현장에서 보시고 계산은 안 됐는데 의견이 들었다는 거거든. 말 그대로 의견만 들으면 된다는 거거든. 검찰 입장에서는. 어쩌면 제가 요구하는 쪽이잖아요. 계산해달라고 요구하는 쪽인데 요구를 했다는 걸로 해서 의견을 들었다고 받아들인 우리가 생각한 거는 요구를 안 할 걸 그랬나 안 했어야 되나 그러면 저희는 하지 말라는 소리거든요. 검찰의견은. 저희는 하면 안 됩니다. 아무 말도 하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아무 말도 안 해야지만 이런 사건이 터지면 법적 처벌을 받는다는 건데 그걸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실제로 이행으로 본다는 게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국소비의 장치 문제 있네. 서로 공방만 벌이다가 시간 됐네요. 이번 산부인원은 끝났습니다. 또 가버리면 그것이 노동자의 의견을 청취한 건가요? 그러면 실제로 집행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행 상태가 중요한 거 아니냐? 그러면 실제로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다 면제하겠지 않은 거냐? 비슷한 사건인데 두성산업은 기소하고 대응 아렌트는 불기소한 이유가 뭘까? 검찰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영책임자는 기소했고 의무를 이행한 경영책임자는 불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응 아렌트 경영진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했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수사를 받을 때만 해도 대표이사가 피해자들을 방문하는 등 성의를 보이던 사측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떨어지자 태도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대응 아렌트의 최고 경영자 유진수 회장 충효예 대학을 설립해 충효예 사상을 전파하는 데 힘써왔습니다. 유진수 회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번 대응 아렌트 화학약품 중독사고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회사의 입장을 듣고 싶어서 저장에 노동청에서 전 공료를 조사해봤거든요. 해보니까 유진수 회장에 처음 투입한 공정 말고는 아무도 입안한 게 없다. 가장 먼저 간중독 진단을 받았던 민혁 씨는 최근 사표를 냈습니다. 대응 아렌트는 별다른 입장이 없다며 PD 수첩 취재를 거부했습니다.